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오손도손 아껴주며 살자 오손도손 아껴주며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말 가운데 님이라는 글자에 점을 하나 찍었더니 남이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점 하나가 이토록 다른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일상의 삶에서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것들이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살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삶에서 점점 낯설게 느껴지는 낱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점점 낯설게 느껴지는 낱말 뭐가 있을까요? 바로 형제 자매라는 낱말입니다 형제 자매 남자 형제와 여자 형제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으로 신혼부부들이 자녀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 낳아도 한두 명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풍속을 따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새 속에 물들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게 됩니다 어제 우연히 연합감례교회 UMC죠 연합감례교회 예배 장명과 설교하는 목사가 나오는데 정말 놀랍게도 게이 목사가 여러분 게이가 뭔지 알죠? 여자와 여자가 교제하는 걸 레즈비언이라고 하고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하고 교제하는 것을 게이라고 합니다 게이 그런데 이 게이라는 사람이 목사의 목사 그런데 눈썹을 붙이고 입을 빨갛게 칠하고 화장을 하고 강단에서 설교라고 떠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항상 뭐가 되느냐 성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은 가변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한 번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러면 그런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소동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망했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오늘 우리가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가족의 구성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족의 구성 모습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아요 우리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파란 것이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유럽의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스웨덴 아주 뭐 살기 좋은 나라였죠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동성애부터 해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애를 낳지 않고 이러니까 국가 경제가 지금 심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폈느냐 이민 정책을 핀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난민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난민들이 스웨덴에 들어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슬렘 소위 말해서 중동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민을 받자 어쩌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유럽 같은 경우 왜 테러가 많은지 아십니까 이 이슬람교라는 자체가 자신들의 힘이 있기 전에는 평화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이슬람 쪽에서 장학금을 받은 소위 말하는 교수라는 놈들이 뭐 이슬람교가 평화의 종교다 무슨 평화의 종교예요 이슬람교는요 잘 들으세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이에요 이게 뭐냐 코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칼로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이나 전 세계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9.12 테러 미국 쌍둥이 빌딩 무너져 내린 것도 여러분 이슬람교 극우 세력들이 일으킨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이 하나 키우는데 뭐 몇 억이 든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결혼 안 하고 애 낳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합니다 시골 같은 경우 지금 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충만하라 주시는 대로 나라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사라는 90세에 났다니까 여러분들 다 소망이 있어요 아멘하라고는 차마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토록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에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했죠? 사나 제안이라는 제도로 도전을 하여 불순종하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큰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인구 소멸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느라고 말씀하셨으면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여 잘되는 인생이 없어요 그러니 생육하고 번성하면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하는 일을 보세요 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라고요 아니 이웃나라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이웃입니다 국경을 막대고 있지만 소비에트 연방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한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총뿌리를 거누고 지금 계속 죽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면 내가 책임질게 했는데 인간들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롭사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놀랍게 붕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믿음의 말을 하라고요 아멘 우리 가정 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 축복받는다 우리 교회 부흥한다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 된다 아멘 시편 133편은요 다윗의 시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형제 사랑에 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하여 잃어버린 형제의 연합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제 자매의 관계를 믿음으로 온전하게 회복해야 돼요 다윗은 1절에서 노래합니다 우리 1절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여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의 문자적인 뜻은 형제가 함께 거처하다 입니다 형제가 함께 거처하다 그리고 원문에는 연합하여라는 말이 없어요 연합하여라는 말이 그럼에도 원문의 의미를 변경시키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 서로 그냥 불편하고 으르렁거리고 그래 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의의 좋게 이렇게 지내고 이러면 부모로서요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가 서로 그냥 막 싸우고 부모 앞에서 막 그런 거 생각해 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통 돌아가실 때 꼭 유운으로 남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형제 간에 왜 있으라 이 말을 꼭 하신단 말이에요 이 부모의 어떤 바람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3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형제는요 동일한 정신으로 충만한 가운데 상호 관용과 동일 목적을 추구하는 운명 공동체여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평화와 조화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동일한 민족과 동일 혈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만의 의미가 아니라 민족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민족의 개념 우리나라도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이스라엘도 이 피와 가문의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족보가 나와요 그죠? 족보가 나온다고 바로 그런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의 계보가 나오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가정이 해체되고 있어요 그것도 너무 급속히 사라지고 있어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다 하면 자녀들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부모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벌써 수십 년 전에 이제는 부모가 자녀 집에 명절새로 올라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녀들이 다 오기 불편하니까 부모 한 사람 또 부모님 네 분이 이렇게 가는 게 편하다는 거죠 이것도 인본주의적인 거죠 사실 그죠? 명절 아니면 언제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오겠어요 그러므로 시편 133편 1절 말씀이 우리 삶에서 너무 낯설어지고 있어요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1절 다시 읽습니다 형제가 함께 한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가 함께 한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형제들이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믿지 않는 형제들을 받아줄 수 있고 또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함께하는 영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게 지배하고 있는 영이 다르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느 영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고요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마교형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이 영적 싸움인 겁니다 사실은 아멘 교회를 다녀도 영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성령에 이끌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부모님의 유산 상속 때문에 남이 되고 부모님의 장례위의 조유금으로 싸워서 이웃보다 못한 형제 자매의 관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형제 자매는 한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세기 50장 15절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걱정을 해요 자신들이 지운 죄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가정의 회복은 나 한 사람의 인내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때는 그래도 그 아버지 야곱 때문에 자신들이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동생 야곱을 어떻게 했어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신들의 기준으로 요셉이 지금 분명히 칼을 갈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요셉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방금 읽은 이 내용이 누가 한 말이냐 요셉이 형들에게 한 얘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마음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더 눈에 불을 켜고 말이야 하나라도 더 챙기겠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형제 자매 간에 우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손해보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양보하고 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못 내려서 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과거에 악행 있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셉은 자신의 아픔을 믿음으로 승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요셉이라는 인물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만 참 대단한 인물이죠 여러분 형제 자매가 여러분을 노예로 팔아버렸다고 생각해봐요 원한이 쌓이겠어요 안 쌓이겠어요? 당연히 쌓이죠 근데 요셉은요 성경을 보면 형들을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울었다는 내용은 있어요 울었다는 내용 대성통곡을 해가지고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바로하고 그 관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아주 눈물을 흘렸는데 형들에 대한 원한을 품었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보디바리 아내가 요셉을 미혹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따로부터 원한을 품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판 거를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질 않았다는 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어떤 관점으로 봤느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봤다는 거죠 따로부터 구속사적인 관점 오늘 예배 끝나고 시험 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의 역사 또 우리 자신의 삶을 뭐로 보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자신의 삶에 일어난 것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다면 아마 화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보디바리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충성합니까 아 근데 안빵마님이 그냥 어느 날 와가지고 요셉을 막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건 그 당시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인격이 없는 거예요 노예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 했잖아요 이 노비들 같은 경우 그런데도 요셉은 당당하게 나 하나님 앞에 죄질 수 없다고 현장을 떠나버리잖아요 결국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의 열매를 우리가 기대한 것을 주지 않을 때가 있다고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그때를 잘 이겨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요셉의 삶이 감옥에서 또 감옥으로 감옥을 전전하잖아요 30세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딱 때가 되니까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연속해서 벼이삭의 꿈을 꾸게 되고 또 소에 대한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아 그 감옥에 있던 요셉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꿈을 해명해서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지하에 감옥에 있던 죄수가 수직 상승해가지고 넘버 투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무슨 관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요셉은 자신의 삶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바라봄이 우리에게 있을 때 가정은 아름답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33편 2절과 3절에서 다시 이렇게 노래해요 같이 읽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옥기까지 내린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 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민 시편 133편 2절의 내용은 출국기 29장 7절 레이기 8장 12절과 레이기 21장 10절에서 대제사장의 성직 수임식 때 그의 머리에 부어졌던 기름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흐르듯이 대제사장 대신 그리수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하여 귀한 기름과 같은 사랑과 우예를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벤치가 있어도요 기름 없는 벤치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소형 차라도 기름이 가득 들어있는 차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심과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타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과 능력에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높고 고상한 산 헐몬 위에 내리는 이슬이 낮고 작은 시온에도 내립니다 이것은 사회적 신분 등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모든 형제 공동체의 일원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주님께서 그곳에서 뭘 약속하셨다?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라는 거예요?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편 133편에 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거기서 여왁께서 뭘 명령하셨다? 복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복을 그러니까 복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받을 지하다 그런데 그 복이 뭐라고요?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십시다 사랑해 주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주님 오늘 가정이 급속히 파괴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자매 우애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정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기간 죄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